안녕하세요. 하사담이에요. 오늘은 지난번에 읽어드렸던 당신의 허공, 1회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실향민 아버지와 그의 딸인 자경의 갈등, 그리고 엄마의 아픔과 회안의 여운을 잘 그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편안하게 귀 열어주세요. 바로 소설 속으로 들어갑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마당가를 쭉 둘러 울타리 삼아 핀 해당하가 강한 한한 햇살에 쭉 쳐져 있다. 방 안에서 그걸 내다보는 자경을 본 아저씨가 말했다. 형님이 처음 이 집을 살 때도 저 해당하 때문에 샀다더라. 땀들은 비 오면 마당에 흙 질퍽거리는 거 싫다고 시멘트로 발랐어도 지금까지 너희 집은 흙마당 아니냐. 그만큼 해당하를 좋아했는데. 그 때문에 엄마는 오랜 시간 고통스러웠다. 아버지는 어부였다. 여름이면 그네보다 오징어 어행양이 더 많은 울릉도로 가서 한 달가량 조업을 했다. 자경의 고향에선 대부분의 어부들이 여름 한철을 그렇게 집을 떠나 있었다. 아버지가 울릉도로 떠난 날이었다. 엄마는 삽과 호미를 들고 뜨거운 벽 아래에서 낑낑대며 해당하 뿌리를 팠다. 길을 쓰고 파도 긴 세월 뿌리를 내린 해당하는 도무지 끝을 볼 수 없었다. 불도저가 마당을 몽땅 뒤집어 놓으며 모를까 어림없었다. 엄마는 갑자기 뒤뜰러 허둥지둥 갔다. 다시 마당으로 온 엄마의 손에 낫이 들려 있었다.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해당한 줄기를 잡고 마구 베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손에서 피가 흘러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한참을 그러더니 낫을 팽개치고 곧 주저앉아 꺼이꺼이 울었다. 들끓는 햇살 속에서 피가 흐르는 엄마의 손에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피물이 벌겁게 번졌다. 엄마가 결혼할 때 장만했던 화장대에는 해당하가 피는 철이면 하병에 늘 꽃이 꽂혀 있었다. 자경은 그런 엄마가 미친 듯 해당하를 짓밟는 걸 이해할 수 없었다. 엄마가 왜 그래야 했는지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가까이 없는 대상을 향한 원망과 미움은 처절했으나 풀길 없는 허망함이었으며 참담함이었다. 엄마는 곁에 있지도 않은 존재와 비참한 싸움을 하느라 스스로 고통스러웠다. 아저씨가 다시 말했다. 내가 아버지에게 미친 게 많다는 걸 안다. 하지만 이제는 다 지나간 세월이잖니. 네 어머니도 평생 아버지 진실을 모르고 돌아가셨지만 너는 아버지를 이해해야 한다. 두 분도 이젠 만나서 다 풀면 좋으련만. 사실 두 양반이 한스런 인생 살다 가셨지. 어쩌겠느. 세월이 무지막지했던 걸. 그러니 너도 이제 훌훌 털거라. 아저씨가 자네 술을 따라 자경에게 건넸다. 그래 편하게 마시고 오늘은 푹 자거라. 상 치르느라고 고단할 텐데. 술을 권하는 아주머니 눈가가 불가했다. 형수님 돌아가신지가 벌써 7년이 됐구나. 아저씨 말에 자경의 몸속으로 전류가 흐르듯 싸늘함이 뻗쳤다. 자경의 삶에서 피 흘리는 아픔으로 남아있는 그때의 시간들이었다. 7년 전이었다. 아버지가 자경에게 직접 전화를 한 건 뜻밖이었다. 집에 한번 왔으면 좋겠는데. 전화기 속의 아버지 말은 조심스러웠다. 어쩔 수 없는 부탁을 할 때 염치없어 하는 태도였다. 무슨 일이 있어요? 자경은 뚱하게 대꾸했다. 잠깐의 침묵 속에 아버지의 민망한 기척이 전해졌다. 아, 아니다. 너 별일은 아니고. 와서 며칠 엄마 말똥무나 했으면 싶어서 그런다. 요즘 내 엄마가 잠을 잘 못 자고 밥도 뜨는 둥 마는 둥 하는데 너라도 오면 기분 전환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이다. 자경이 집에 와서 본 엄마는 몸을 지탱하고 있는 게 다 사가버린 것 같았다. 심하게 삐걱거리는 쇠잔한 모습이었다. 가슴이 아팠던 건 화장대 서랍의 수북한 약봉투 때문이었다. 대부분 정신과에서 처방한 약들이었다. 상의 술잔을 내려놓은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네 엄마가 정신과 치료받은 지 꽤 됐었다. 너 아이 못 가져 상심하고 있는데 신경 쓰게 하면 안 된다고 시시한 거지. 내가 알지. 네 엄마 속속고 산 세월이 도대체 얼마냐. 아유 징그러. 그 세월이 장장 몇십 년이다 몇십 년. 이 사람이 그런 얘기 내서 뭐래. 아 왜요. 다 지나갔으니 얘기하지. 자경 아버지가 형님한테 잘한 건 없지 않수. 그 속을 속고도 그놈의 정이 뭔지. 결국은 사단이 나고 말았지만. 그날은 이상하더라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뜬금없이 형님이 생각나면서 괜히 맘이 급해지는 거라. 그래 부랴부랴 건너왔지 않수. 안방에 가보니 자경 아버지는 아직 자고 있고 형님이 덮었던 이불은 말끔하니 캐켜있기에 잠깐 어디 나갔거나 화장실이라도 갔나 했지. 건너방에 가보니 자경이도 아직 자고 있더라고. 나는 지금도 그날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렴되네. 세상에. 아주머니가 기어이 옷자락을 끌어당겨 눈깨를 닦으며 말을 이었다. 자경이도 제 엄마 그렇게 되고 나서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지 않수. 모르는 사람들이야. 혼자 된 아버지 그렇게 팽개쳐 둔다고 뭐라고 합디다만 나는 이해해요. 저것도 크면서 속 많이 아팠을 거유. 아버지 전화를 받고 집에 왔던 그날 밤 엄마와 아주머니가 버린 술상에서 몇 잔을 받아 마시고 자경은 먼저 방으로 들어왔다. 잠자리는 어떠냐. 장서방이 혼자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잘 챙겨놓고 왔니?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물었다. 하루 종일 있어도 말 한마디 들어보기 쉽지 않던 아버지가 챙기는 말에 자경은 어색해서 대충 대답하고 말았다. 뚱한 자경이 됐고야 아버지는 잠시 무채하게 서 있다가 문을 닫았다. 어둠이 들어찬 덧문 유리창으로 휘끗휘끗 복사꽃이 날리는 게 보였다. 안방에서는 흙 많은 아주머니의 거나한 노래소리가 구성직에 흘러나왔다. 그간 자경의 일상은 임신이 되지 않아 초조해서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그날은 잠자리가 바뀌었는데도 그다지 뒤척이지 않고 잠들었다. 꿈을 꾸었다. 형체 없는 누군가를 잡아야 했는데 도무지 잡히지 않았다. 내뻗은 손은 허공만 희서울 뿐이고 주변은 분간이 자란댈 만큼 흐릿했다. 그리고 자경아! 자경아! 찢기는 파찰음에 귀전을 때렸다. 아주머니가 자경을 사정없이 흔들며 소리치고 있었다. 눈앞에 다가 둔 아주머니 얼굴이 질려 있었다. 자경은 채 잠이 깨지 못한 채 허둥대는 아주머니 손에 끌려 뒤뜰러 갔다. 끝방 처마에 엄마가 있었다. 석가락에 매달린 엄마의 몸이 공중에서 흔들렸다. 해가 잘 들지 않는 그 옆돌 땀에는 지푸른 이끼가 무성하게 덮여 있었다. 축축한 돌 틈새에서 피어져 나온 연록의 돌나물들이 노란 솜털꽃을 천진하게 피우고 있었다. 노란색 채의 물결이 눈앞을 해오리쳤다. 자경은 어두운 그렁텅이에 처박힌 듯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자경은 그날의 돌 틈에서 피던 노란 돌나물꽃이 떠오르자 울컥 구역감이 잃었다. 그날 이후 한동안 샛노란색을 보게 되면 그런 증상이 치밀었다. 봄이 되면 곳곳에 군락을 이루며 피어나는 개나리 덤불을 보기가 힘들어서 눈을 질끈 감아버리거나 한급히 외면했다. 자경 아버지가 장전인간 모시기한테 돈이니 뭐만 보내주지 않았어도 형님 그렇게 허망하게 가지 않았을 거유. 남인 내가 들어도 속이 뒤집어질 판인데 몇십 년을 그렇게 애간장 녹였으면 됐지. 장전 소식을 알고 나서 자경 아버지 미친 사람이었수. 일도 안 나가고 거기 소식 알아보려고 더 기를 쓰고 싸돌아 다녔짠수. 기회만 되면 돈이고 뭐고 보내주지 못해서 안달했으니까. 자경이가 직장생활하면서 알뜰히 모은 돈으로 제 부모한테 사준 다박골 밭대기도 다 팔았으니 말해 뭐해. 하여튼 장전인간 모시기가 형님한테는 웬수라 웬수. 아주머니의 원망담은 말에 아저씨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뒤뜰 쪽으로 돌아앉았다. 장독대에 있는 항아리들이 늦여름 오후 햇살을 잔뜩 받고 있었다. 생전에 엄마는 항아리를 자주 씻었다. 씻긴 항아리들은 환한 햇살에 반들반들 흑당같은 머릿결처럼 고혹스러웠다. 그러나 엄마가 떠난 후 항아리들은 아무 내용물도 없이 내던져 있다. 장독대 부근으로 잡초들이 무성했다. 내 아버지가 널 오라고 한 것도 엄마 상태가 아주 안 좋아서였어. 언제부터였는지 내 엄마가 이상하더라. 같이 있다가도 혼자 계속 중얼대는 거야. 처음엔 뭐라고 하는 소리를 내가 못 들은 줄 알고 재차 물어봤는데 가만히 보니 그게 아닌 거야. 눈동자가 똑바르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보면서 그러더라고. 그러다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서 달려드는 거야. 눈에 불이 뚝뚝 떨어지더라. 내 머리끄덩이를 잡고 죽자 사자 달려드는데 아마 착각을 했던가 봐. 아주머니는 말끝에 훌쩍대며 코를 풀었다. 아마 그 무렵이었나 저녁에 마실을 왔더니 네 엄마가 약봉지를 들고 울상이 돼 있더라. 왜 그러냐니까 약봉지를 어떻게 뜯어야 할지를 모르겠단다. 그때만 해도 난 장난인 줄 알았다. 며칠 있다가 너희 아버지가 얼굴이 하얘서 우리 집을 왔더라. 엄마한테 좀 가보라면서 어째 이상하다고. 글쎄 네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도 자꾸 자경아버지 어디 갔냐고 그러지 않겠니.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치매끼라나 뭐라나. 흠흠 아저씨가 허기침을 했다. 의사 말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럴 수 있다는데 스트레스가 뭐냐. 결국 속상한 거 아니냐. 그 속을 누가 속였겠니. 난 솔직히 지금도 내 아버지 생각하면 밉다. 젊은 정춘에야 정분도 생길 수 있겠지. 그렇지만 네 아버지처럼 그렇게 유불라서야 사람이 속 터져 살겠니. 그게 어디 제정신이냐. 노름질 않고 두들겨 패지 않았다 뿐이지. 그거랑 다를 게 뭐 있니. 형님이 조실보모하고 커서 내 아버지 처지를 가슴 아파하며 거두었는데 대놓고 평생 딴 년을 품고 살았으니. 오호 이 사람이 들어서 가슴 아플 얘기를 왜 자꾸 해. 그 얘기 들으면 자경이 속이 좋겠어. 쯧쯧쯧. 아저씨가 아주머니에게 지청구를 주었다. 자경은 외조부모를 본 적이 없다. 엄마가 간직하고 있는 몇 장의 사진과 얘기를 통해서만 알 뿐이다. 사진 속의 젊은 외할아버지는 거친 베니를 하는 사랑같이 않게 선이 섬세하고 자태가 좋았다. 엄마는 말했다. 내가 어릴 때 외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구나. 두양반 혼담이 무르익어 외할아버지가 외할머니를 보러 왔다는구나. 그 시절에는 남녀간이 유회됐는데 색시가 열려진 봉창문 앞에 다섯 곳이 앉아있으면 신랑이 지나가면서 슬쩍 견눈질해 본단다. 그러니 봤다고 해도 어디 제대로 봤겠니? 다 형식이지. 이미 혼담이야 어른들 선에서 끝나버린걸. 그때 외할머니도 살짝 고개 들어 신랑 자리를 봤는데 이물이 참 좋더란다. 한동안 가슴이 한랑거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단다. 그의 봄날을 어찌 보냈는지도 모르셨단다. 왜 아니었겠니? 열아홉 살 처녀가슴에 들어온 연정이었는데. 그 말을 할 때 엄마는 꿈을 꾸는 듯 했다. 외의 조부모를 말하지만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건 어쩌면 예전 아버지를 만났을 때를 그리워 했던 건지 모르겠다. 외할아버지가 사망하고 부부의 인연이 거기서 멈춘 것처럼 열 살 아이였던 엄마에게서도 부모 자식 간 인연은 쓸쓸히 멈추었다. 외중조 할아버지는 인연을 혼자 지내던 며느리 등을 떠밀어 보냈다. 엄마가 열두 살 떼었다. 어린 엄마는 떠나버린 어미가 그리워 주저앉아 엉엉 울고 싶었지만 어른들이 상심할까 제대로 울지도 못했다. 허들의 물건을 두는 골방으로 들어가 홀로 소리 죽여 흐느껴 울 때가 많았다. 내 아버지를 만났을 때 처녀 총각이니 남녀간 정의야 당연했지만 난 아버지가 안쓰러웠구나. 고향 부모 형제 잃고 사는 아버지 아픔이 남가지 않았단다. 나는 고향도 있고 친척이라도 있지만 아버지야 어디 비빌 데가 없잖니 측은하고 안쓰러웠단다. 비빌 언덕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단다. 그리고 나도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고 친척들이 잘 대해줘도 어디 살소고 피젖긴 제 식구만 했겠니? 엄마에게 부모의 부재는 오랜 세월 껴안았던 결핍이었다. 조부모가 있어 정을 건넸어도 부모라는 온전함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건 간신히 시장길을 면하고 돌아섰지만 금세 헛헛해지는 허기 같았을 것이다. 그 결핍을 아버지에게서 채우려 했지만 오히려 텅 빈 쭉정리가 된 허함이었을 테다. 자경은 남편과 자신의 관계를 떠올렸다. 지금까지 남편과 함께한 시간들도 엄마가 가졌던 허기 같지 않았을까. 아주머니가 또 아버지를 탓했다. 자경 아버지가 중국만 갔다 오지 않았어도 이 사람아 모르는 소리 하지마. 형님이 오히려 중국 갔다와서 마음 잡았던 거라고. 어떻게 돈줄도 대고 연줄이 닿아서 잠깐 만났는데 차라리 안 만났느니만 못했다고 나중에 날 붙잡고 어찌나 설게 우는지. 그 양반이 어디 말수나 많길 했어. 목소리 한 번을 높이길 했어. 감정이라고는 통 드러내지 않던 양반이 목을 놓아 우는데 쯧쯧쯧. 왜요 그렇게도 만나고 싶어 자기 마누라 평생 가슴에 못 박아놓고선 중국 갈 때도 형님이 얼마나 말렸는데 당신도 봤잖아요. 그때 형님 몰골이 사람이었수. 아주머니의 말에 아저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힐끗 자경을 쳐다보았다. 그 태도의 아주머니가 신경질이 나는지 푸르르 하며 끼어들었다. 아 자경이도 알 것 아는데 뭘 새삼스레 시시할게 뭐 있어요. 자경은 아버지가 중국에 다녀온 후에 대해선 엄마에게 듣지 못했던 얘기였다. 부모가 함께 여행을 간다고 해서 동네의 친목 개원들이 부부 동반으로 가는 걸로 알았다. 그래서 여비에 보태라며 용돈을 보냈고 나중에서야 아버지 혼자 다녀온 줄을 알았다. 엄마는 고질병인 허리가 아파 비행기 타는 게 힘들 것 같아 안 갔다는 말을 전화로 말했다. 자경은 그때 엄마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엄마가 목숨을 끊기 얼마 전 이었다. 아버지는 자경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하나밖에 없는 딸 학예애는 물론 입학식 졸업식도 와보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그 먼 길을 단숨에 허위거리며 달려갔다는 것에 가슴이 또 싸늘해졌다. 장전 여자도 지금이야 나이가 나이니 죽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만났을 때 그 여자가 형님한테 도통 무심하더래. 당신은 평생을 사무쳤는데 남편 얘기만 늘어놓더라는 구만. 사람 살아가는 이지가 다 그렇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지. 당신은 그 얘기를 왜 이제 해요. 뭐 좋은 일이라고 떠들어. 오의 없네. 그럼 돈이랑 물자는 왜 꼬박꼬박 받아 챙겼대. 그쪽 사람들이야 사는 게 워낙 궁하니 남쪽 사람들 연줄만 닿으면 팔 잡히는 거라는 말도 있더구만. 나쁜 년. 아욕할 필요 뭐 있소. 형님이 평생을 그리워하고 사무쳤던 거지. 책임지지 못했던 것 때문에. 자기 마누라한테 진작 그렇게 정을 쏟았으면 좀 좋아. 주지 않아도 될 년한테 미친 듯이 쏟아대고. 남의 부부가 일을 자네가 뭘 안다고 그래. 두 사람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었겠지. 아저씨의 아저씨의 말이 공허한 여운을 남겼다. 사무죄도 끝났다. 장례 뒤끝은 손봐야 할 잔일들이 꽤 있었다. 아버지 옷가지라든가 사용하던 살림 짓기들도 얼추 정리해야 했다. 집은 처분할 생각이었다. 자경이 이곳에서 살지 않을 테니 계속 집을 비워둘 수 없고 아버지가 몇십년을 기대어 살았다는 자체로도 돌아보고 싶지 않았다. 집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급하게 정리하는 것보다 몇 번 드나들며 미리 해두는 게 나을 타였다. 자경은 우선 오늘은 대강 정리하고 나를 잡아서 제대로 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런데 명치 쪽이 답답했다. 바린 날부터 그랬다. 체한 것처럼 속이 묵직하면서 자꾸 신트림이 올라왔다.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증세가 심해졌다. 어쩌녁부터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아무래도 약을 먹어야겠다 싶어 자경은 약국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약국에서 돌아왔을 때 아저씨가 집으로 들어섰다. 집 문제는 어찌 할래 염치가 없지만 당분간 아저씨께서 봐주셨으면 하는데요. 그래라 잘 살았거나 못 살았거나 식구들이 살던 곳인데 부모 없다고 금방 처분하는 것도 도리는 아닐 테고 그런데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사겠다는 사람이 시 나타날지는 모르겠다. 서울 가거들랑 장서방과 의논해서 팔겠다면 시세를 알아보고 연락하거라. 그러면 내가 부동산에 내놓으면 될 테니까 그동안 집은 내가 오며 가며 둘러보마 오늘 갈래? 네 오후에 출발하려고요. 그러면 내 부대에 나가서 물 좋은 생선 좀 골라놓을 테니까 이따 갖고 가거라. 장서방이 회를 좋아하던데 문지방을 넘어서는 아저씨 발길이 바빴다. 자경은 문득 코끝이 시큰했다. 잠시이지만 누군가 자신을 위해 마음을 써주는 것만으로 추운 날 불길 앞에서 몸을 데우듯 따뜻했다. 그러면서도 씁쓸했다. 일상 속에서 짙게 드리웠던 외로움으로 타인의 사소한 책임에도 이토록 열어지는가 싶었다. 남편에게 전화를 냈다. 벨이 한참 울려서야 전화를 받는 남편의 목소리가 메마르다. 제대로 통화를 하기 전인데도 끝내고 싶은 기척이 전해졌다. 자경이 오후에 출발할 거라는 말을 하자 남편은 알겠소 라는 대답형에 한마디만 하고 뚝 끊어버렸다. 띠릭 일방적인 통화 종료음에 먹먹함이 차올랐다. 손뻗어 닦고 싶은데 그럴수록 한발 뒤로 밀리는 상대방을 대하는 느낌이었다. 자경은 방문 너머 마룻바닥에 멀거니 눈길을 두었다. 바닥은 세월의 때가 겹져서 재색을 잃고 거뭇했다. 그 때문인지 집안이 우중충했다. 불쑥 저 바닥을 뜯어내고 새 마루노를 깔면 어떨까 생각했다. 그러면 집이 환해질까 라는 부질없는 생각을 하다가 처분하려는 마당에 실없어져서 이내 지웠다. 서둘러 일어났다. 반나절 남짓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다. 조금이라도 더 하려면 얼른 움직여야 했다. 그러나 직접 하던 살림이 아니어서 막상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쉽지 않았다. 우선 안방으로 왔다. 화장대 위에 아버지가 챙겨놓은 집문서가 든 누런 봉투가 있었다. 아저씨가 건네준 걸 대강 들춰보고 그대로 둔 거였다. 봉투를 가방에 챙겨 넣었다. 화장대에 여다지로 된 작은 서랍들을 열었다. 작은 공구들 손톱까기 먹다 남은 알약들 어느 연락처가 적힌 쪽지들 편지 봉투 몇 개의 볼펜들 접지선이 못 쓰게 된 콘센트 다방 상호가 찍힌 라이터 등이 잡다하게 들어있다. 지난 시간 아버지 일상의 흔적들이 헐거우면서도 빼곡했다. 사람의 삶도 이렇게 서랍의 칸칸 같을까 서랍안처럼 각기 감추어진 내면도 들여다볼 수 있을까 그러면 비즈비즈된 아픔이거나 슬픔 혹은 기쁨이 들어있는 걸 학연히 보게 될까 자경은 서랍 손잡이를 잡은 채 그것들을 잠시 내려다봤다. 맨 위 서랍을 열었다. 생각보다 공간이 넓었다. 안쪽에 연분홍빛 보자기에 싼 뭔가가 있었다. 어찌나 꼭꼭 염였는지 매듭이 잘 풀리지 않았다. 겨우 풀린 속에는 꽤 큰 상자가 있었는데 한지로 곱게 채색되어 있었다. 열어보니 엄마의 유골이 담긴 작은 통이 있었다. 뜻밖이었다. 어딘가에 뿌리거나 봉안하지 않고 직접 간직했던 아버지의 심정을 작용은 헤아리기 어렵다. 그 옆에는 몇 개의 작은 공책도 놓여 있었다. 펴보니 몇 년에 걸친 한 해마다의 가게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용이었다. 생전 아버지 일상의 대소사에 관한 기록들이었다. 그리고 선홍색 한지로 싼 뭉치 두 개가 더 있었다. 부피가 작은 걸 먼저 풀었다. 오래도록 사람 온기가 전해지지 않아 검푸르게 변한 은반지 두 개와 조그만 선거울과 빛이었다. 거울은 테두리가 많이 달아 양각 무늬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뿌옇게 된 표면은 닦아도 명징함을 드러낼 것 같지 않았다. 빛도 군데군데 빗살이 떨어져 나갔다. 반지는 부모의 결혼 예물이었고 빛과 거울은 엄마의 유품 이었다. 오래전에 엄마는 어린 자경의 머리를 빗기며 거울과 빛을 내보였다. 아버지가 어딜 갔다가 엄마를 주기 위해 사온 거라고 했다. 그걸 경이로운 물건인양 자랑하던 젊은 엄마의 눈매가 분홍빛 설렘으로 발그레 했었다. 또 하나의 뭉치에는 노트 한 건과 세월이 흘러 누렇게 탈색된 사진 두 장이 있다. 위에 있는 노트는 16절 누런 갱지를 여러 장 포갠 후 겉에 두꺼운 검은 표지를 덧대었다. 그런 걸로 봐서 오래전 물건인 듯 했다. 겉장을 넘기자 낯익은 엄마의 둥그란 글씨가 또박 또박 적혀 있었다. 거기에 이어 쓴 글이 또 있었다. 그 택을 시원스레 내리긋는 아버지 특유의 글씨였다. 엄마가 먼저 썼던 걸 나중에 아버지가 이어 사용한 것 같았다. 읽어볼까 하다 내용이 길 것 같아 일단 덮어두고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은 오래돼서 군데군데 군열이 가 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젊었던 아버지와 엄마였다. 한 장은 사진관에서 찍었는데 오른쪽 밑에 약혼기념이라는 흘림체 글씨가 있었다. 아버지는 사진 찍히는 것에 다소 경직된 표정이고 엄마는 코데기로 부풀린 머리를 하고 수줍게 웃고 있었다. 또 한 장은 어느 폭포 앞에서 함께 찍은 거였다. 부모는 당시 유행했을 통좁은 양복바지와 치마 길이가 무릎까지 오는 한복을 입고 있었다. 앞서 약혼사진에 적혀있는 날짜와 같은 걸 보니 기념여행을 간 듯이 벗었다. 젊은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 따뜻함이 흘렀는데 자경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다정한 모습이었다. 자경은 그런 부모가 생경했다. 방으로 비춰되는 햇살이 사진 위에서 신기루처럼 흔들렸다. 보고 있자니 색바랜 슬픔이 목을 밀며 올라왔다. 왠지 두 사람만의 은밀한 속살을 대하는 느낌이었다. 불현듯 부모에 대하 알고 있다고 여긴 것들이 다가 아니었구나 라는 난감함이 들었다. 자경은 서둘러 노트와 사진을 상자에 담았다. 함께 있던 또 다른 상자를 열었다. 자경이 어릴 때부터 타온 상장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다. 밑에는 언제 어느 때 어떤 경위로 수상했다는 아버지의 글씨 메모가 덧붙여 있었다. 도내 사생대회에서 수상했던 상장과 그림은 정성들여 표구까지 되어 있었다. 자경도 잊고 지냈던 그림들을 몇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 아버지가 고의 보관했다는 사실이 당혹스럽다. 방심하고 있는 사이 누가 거칠게 몸을 치는 것 같았다. 표구를 한 그림의 중앙에는 집마당에서 바라보이는 바다가 있었다. 잔잔한 바다가 아닌 거친 물결이 파랑을 지으며 밑바다까지 뒤집어질 것 같은 검푸른 바다였다. 왼쪽에 그려놓은 산등성의 등대는 거뭇한 색을 칠했고 오른쪽에는 해당화 덤불을 그렸다. 그 안에 한 여자가 덤불에 칭칭 감겨 있었다. 여자에게서 멀지게 떨어져 걷잡을 수 없이 불안한 바다를 바라보며 등을 보이고 있는 한 남자도 있었는데 온통 짙은 보라색이었다. 그림에서 배어나오는 정서는 우울했다. 초등학생의 동심이 표현할 구성이나 색채감이 아니었다. 몇십 년이 흐른 그림 속의 여자는 여전히 작았고 남자는 등을 보이고 서 있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의 자정 때문인가 작용은 그림을 보며 날 서있던 것들이 뭉툭해졌는지 괴리된 간격의 공백에 어떤 여지같은 감정이 슬며시 들어찼다. 그간 부모를 향한 모진 해의와 원망 대신 어쩔 수 없지 않았을까 하는 일말의 이해같은 합리화였다. 작용은 그림의 표면을 손으로 가만히 쓸었다. 유리면에 차가운 단절감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어쩌면 부모의 지난 세월도 이렇듯 항막했겠구나 싶어지며 쓸쓸했다. 서로가 닿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전해졌다. 애전함에 내이듯 부모를 불러보았다. 엄마 아버지 들릴듯 말듯한 그 내임에 문득 어떤 기척이 감시되었다. 작용의 가슴 한구석에 화석으로 박혀있던 상은의 껍질이 갈라지며 무언가 꿈틀거렸다. 풀릴 수 없이 똘똘 말려있던 웅크림에서 벗어나려는 새의 한 마리였다. 새는 큰 소리를 내며 깃을 퍼덕거리더니 서서히 날개짓을 시작했다. 펄럭 펄럭 날개짓은 점점 힘차지며 속도가 붙었다. 그리고 활짝 벌린다 싶은 한순간 날개는 거대한 폭으로 작용을 덮쳤다. 그와 함께 품에 묻혀있던 흔적들이 커다란 흔들림으로 막아섰다. 작용은 드리워진 막을 젖히듯 다급히 팔을 휘저어 새가 덮은 날개를 힘겹게 걷어냈다. 그러자 비에 씻겨 투명해진 대기처럼 부모의 지난 시간들이 선명히 펼쳐졌다. 작용의 의식은 어느새 그 시간들에 동화되며 깊은 애틋함이 뭉글뭉글 번져나왔다. 아까 쌌던 상자를 다시 풀었다. 부모가 이어 쓴 노트를 꺼내 첫 장을 넘겼다. 오늘 작용이가 취직한 직장으로 가기 위해 집을 떠났어요. 버스를 보내고 터벅터벅 걸어서 집으로 오는데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도 대학을 가고 싶어 했는데 부모가 무능해서 포기해야 하는 자식의 좌절과 아직 어린데 타지로 가서 홀로 지내며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게 가슴 아팠어요. 그런 사실들은 부모인 우리의 생이 끝날 때까지 씻지 못할 아픔으로 남아있겠지요. 당신과의 지난 날을 돌아보니 꿈결인 듯 아스라해요. 우리에게 모진 세월이 덮게 앉으며 그 속에서 쓰러진 날들이 참 더덥네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신과 나는 왜 단단히 서있지 못하고 어딘가를 하염없이 떠돌고 있는가 하고요. 그 때문에 우리 자식이 추워 떨면서 흔들리는데도 어리석게 여전히 허우적대고 있네요. 당신을 처음 봤던 그 시절에는 당신처럼 북에 고향을 두고 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언제부턴가 동네에서 오가는 낯선 당신을 몇 번 봤어요. 집안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막 살아온 사람은 아닌 것 같다면서 배움도 잊고 진중하다고요. 그런 말을 들어서인지 잠깐 잠깐 스쳤을 뿐이지만 그동안 보아왔던 사람들과는 다른 게 당신에게서 보였지요. 사월이 끝자락을 보이면서 막 오월로 넘어가려 할 때였지요. 곳곳에서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우물 튀어나오고 있었어요. 나는 그날 안골에 있는 샘물을 기러 머리에 이고 집으로 이어진 언덕길을 오르던 중이었어요. 친정집은 대문 없이 바로 마당이어서 울타리 삼아 심어놓은 해당하던 불이 무성했어요. 당신은 길에 쭈그리고 앉아 우리 집 마당에 해당하던 불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찌나 진지하던지 길이 비좌봤는데도 비켜달라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기다리다 물동이 무게에 목이 눌려 할 수 없이 기척을 했어요. 그지야 당신이 고개 돌려 나를 쳐다봤어요. 생각나지요? 황황히 일어나던 당신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서네요. 학생처럼 머리를 짧게 자른 당신 얼굴이 보기 좋게 붉었어요. 훗날 당신은 그랬어요. 당신 얼굴이 붉어진 게 아니라 넘어가는 저녁해가 얼굴에 비쳤을 뿐 이라고요. 당신은 그 말을 하면서 또 기미 까지 붉어졌어요. 그 후 우리는 자주 얼굴을 보게 됐어요. 만나는 해수가 더해질 때마다 우리 집 마당에 해당하는 잎이 푸르러졌어요. 꽃봉오리가 맺히고 붉은 꽃잎을 한껏 펼쳐놓았어요. 다음에 꽃잎 밑에 달린 열매가 붉어질 때 우리는 가약을 맺었지요. 친정식구들은 당신이 나이가 많고 혈혈 단신 이북 출신이라는 게 걸린다면서도 결혼을 허락했어요. 결혼한 다음해에 우리는 소박하지만 마당에 해당하가 무성한 이 집을 마련했죠. 유달리 해당하를 좋아하는 당신이 고른 집이었어요. 나는 여름날 아침이면 밤새 내린 이슬을 머금어 한초로 음해진 꽃을 하병에 담아 화장대에 놓았어요. 당신이 좋아했기에 당신에게 많이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때만 해도 나는 당신 가슴에 자리잡고 있는 그림자를 보지 못했으니까요. 자경이가 다섯 살 되던 늦여름 이었어요. 둘째 아이가 들어섰지요. 마당 해당하 덤불 앞에서 입덧을 하느라 헛구역질을 하는 나를 본 며칠 후 당신은 잔인하게 얘기했어요. 이북에 혼인을 약속한 사람이 있어. 언제라도 갈수만 있다면 가고 싶어. 그러니 더 이상 아이는 원치 않아. 당신은 나에게 한 말에 대해 전혀 미안해 하지 않았어요. 그때 마당에서 보이는 파다는 파도가 수위를 넘으며 철썩거렸어요. 충격을 받고 휘청거리는 내개로 마당에 회당하 꽃들이 철썩거리는 파도처럼 우아하니 몰려와 뒤덮을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당신은 한 집에 살면서도 오래도록 일부러 내 곁을 떠나 있었어요. 나는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어요. 이렇게 살면 뭐하나 어느 날 마음을 독하게 먹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제 뱃속에 품은 새끼를 아위 때문에 죽여야 하는 게 기막혔어요. 내 몸뚱아리가 날아 흙바닥에 처박히면 겨우 엄지손가락만한 뱃속 아이도 튕겨나가겠지. 내려다본 아래는 눈이 휑 돌 만큼 두려웠어요. 앞으로 내밀었던 발이 절로 뒤로 밀렸어요. 하지만 언제라도 북쪽 정원자에게 가기 위해 더 이상 아이를 원치 않는다는 당신의 말이 떠오르자 오기가 생겼어요. 나는 두 팔을 한껏 웅크려 얼굴을 감싸고 마당으로 뛰어내렸어요. 내 몸은 한낱 얇은 종이처럼 가벼이 팔랑거리며 떨어져 내렸어요. 그런 나를 해당하 덤불이 악독하게 잡아챘지요. 내 몸과 뱃속 아이가 해당하 가시의 처참히 찢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나는 오래도록 당신을 원망하고 미워하면서도 당신 곁을 떠날 수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지붕에서 떨어진 후 온신을 못해 자리에 누워있을 때였죠.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방문이 도둘하니 햇빛을 내고 있었으니 새벽이었나 봐요. 뒤뜰로 난 문 밖인지 어디서인지 끼익끼익 철판 긁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나는 뒷산에서 내려온 사기 드럼통 안에 있는 말린 생선을 먹으려고 긁어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딘지 저 깊은 곳에서 나는 소리여서 사기 기척 같지는 않았어요. 그 소리를 듣다 난 그만 약기운 에 취해 다시 잠이 들었는데 비몽 사몽 중에 어떤 선뜻한 이물감 에 또 잠이 깼어요. 어둠 속에서 누가 내 얼굴을 어루만지고 있었어요. 순간 소리를 질러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놀라 안으로만 감게 들었어요. 어둑한 속에서 보이는 건 울고 있는 당신이었어요. 손길에서 애련함이 뭉클했던 당신의 말이 아팠어요. 안다. 나도 안다. 내가 안고 있는 그림자가 허망하다는 걸 안다. 그렇지만 자경 엄마 자네는 아니네. 자네는 그림자가 아니네. 오히려 나 같아서 당연히 나인 줄 알았네. 당신의 굵은 눈물이 자꾸 내 얼굴 위로 떨어져 마치 내가 운 듯 젖었어요. 나는 당신을 밀어낼 수 없었어요. 당신이 품고 있는 허망한 그림자에 우리 서로 휘둘리며 아팠지만 당신 곁에 있어야 했어요. 내가 햇빛 재처럼 사그라져도 그래야 했어요. 하지만 역시 어쩔 수 없다는 절망이 수시로 내 목을 져요. 당신은 여전히 여보게 이제 자네는 영영 내 곁에 없네.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에 나는 매일매일 나락같은 슬픔을 죄가 품으로 감당하고 있다네. 그래서 내 이제야 자네가 죽고 없는 지금 자네 가슴에 못을 받게 했던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네. 자네는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을 죽도록 미워했으면서도 어쩌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많이 알고 싶었을 많이 알고 싶었을 것 같아서 말일세. 자주 꿈에서 그 사람을 봤네. 옛날 그때처럼 하얀 세일러복에 잘래머리를 한 그 모습으로 말일세. 내 고향의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곳에 방족이 있었네. 우리는 평소 그랬던 것처럼 바닷가를 걷고 있었지. 6월의 해풍이 그 사람의 머릿결을 간혹 흔들곤 했다네. 그럴 때마다 입이며 코에 와닿는 머리칼을 귀뒤로 넘기는 그 사람의 손이 햇살 아래 참으로 예뻤다네. 방중 밑으로는 해당하던 볼이 있었네. 그 사람을 내 교무위에 안게하고 나는 밑으로 미끄럼을 타내려가 해당하 꽃을 따왔다네. 벼랑에 빈 꽃을 어여쁜 수로 부인에게 따다 바친 옛사람의 헌화가 그보다 더 할 텐가 따온 한무더기 꽃을 받고 웃는 그 사람 임매가 붉은 해당하보다 고았네. 그렇게 70년 전 그때같이 꿈속이 꼭 생시인 줄 알았네. 그처럼 자네도 내 꿈에 나타나면 좋으렴만 영 보이질 않네. 어떤 때는 자네가 보고 싶어 하루종일 일부러 잠을 자본 적도 있지만 소용없었네. 자네가 나에게 미친 게 얼마나 많으면 이토록이나 애태우는데도 한 번 나타나질 않네. 그 사람과 나는 양가에서 일지가 않지 정원 말이 오갔었네. 우리는 당연히 결혼할 거라 여기면서 자랐네. 어른들은 그 사람이 여학교를 마치는 명년에 식을 올려주자고 하셨네. 그때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시국이 뒤숭숭 했네. 이남에서는 이승만 정권이 들썩거리고 이북에서는 남노당과 북노당이 이념 대립을 하고 있을 때였네. 방학을 앞둔 주말에 나는 그 사람을 보려고 고향을 찾았네. 늦은 저녁 저녁 이었네. 아무리 정원 말이 오간다 해도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늦저 청춘 남녀가 늦저녁 청춘 남녀가 자주 만나는 건 어른들 보기에도 민망했네만 어쩌겠나 서로를 향한 연정이 곡진 한데 그때도 방죽 밑에서 어깨를 맞대고 저 멀리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를 듣고 있었지 그날 우리는 밀려드는 연정을 이기지 못해 서로를 안고 말았네 내게 안긴 그 사람 머리에서 알싸한 해당한 냄새가 났던 걸 아직도 기억하네 우리는 꼭 같이 살게 되겠죠 나는 이제 그대밖에 없어요 그대가 혹여 나를 챙기지 못한다 해도 나는 그대만 생각하고 살아갈 거예요 그 사람이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고 해당한 꽃잎을 어루만지며 말했네 어두운 밤하늘에 별들이 무리지어 흘렀네 그 사람이 흘러내린 머리카를 쓸어 넘겨주는 내 손길에도 그 별들이 담뿍 담겨 그 사람을 감쌌네 그때의 나는 당연히 그 사람과 내가 한약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네 하지만 세상이 어디 뜻한대로 사라지던가 우려했던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네 나는 남한측의 징집 대상이 되어 부모 형제나 그 사람도 보지 못하고 전쟁터로 갈 수밖에 없었네 3년간을 끌던 참혹한 전쟁이 일단 멈추면서 산발선이 그어졌네 나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용께 살아남았지만 내 부모 형제와 정혼자가 기다릴 없었네 그 후 이남 이곳저곳을 많이 떠돌아 다녔다네 왜냐면 혹시라도 내 가족과 그 사람이 피난 와서 애타게 나를 찾을지 모른다는 한가닥 희망 때문에 말일세 하지만 십여년을 떠돌이로 흘러다니며 수소문했지만 만날 수 없었네 그러다 장전과 가장 가깝고 지영이 흡사한 이곳을 찾아 들었네 북으로 가는 길이 다시 열린다면 지척에서 한다름에 달려가고 싶어서였네 그래서 팔자에도 없는 뱃사람이 되었고 생각지도 않은 자네라는 인연을 만나 묶여서 자경이를 낳고 살아왔네 나는 늘 돌아갈 수 있다는 허망한 꿈을 꾸면서 살았지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네 그리운 부모 형제와 정혼자의 생사도 알 수 없는 막막함이 아팠네 그 사람과의 약조를 지키지 못한 내 부채감이 아팠네 도무지 무거워서 견디기 힘들었네 그보다 힘들었던 건 지키지 못할 약조를 지키느라 괜한 처자식만 평생 가슴 아프게 했다는 걸세 자경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던 해였네 조업을 하던 중인데 그림을 얼지 않은 곳에 있던 배들이 아차 하는 순간 군사봉계선 을 넘었고 가차없이 입으로 끌려가는 걸 보았네 내가 탐배는 우리 측 함정 쪽에 있었지 그때 나는 아주 없을 생각을 했네 나도 저들처럼 끌려갈 수 있다면 자네와 자경이 생각도 나지 않고 오로지 부모 형제와 그 사람만 생각났네 이 길로 가면 그리운 사람들을 만날 텐데 내가 얼마나 몹쓸 인간 이었는지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자네나 자경이 한테 그보다 큰 죄가 어디 있을까 특히 자경이 한테는 씻지 못할 죄인이네 그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리도 야멸치게 대했는지 내 알지 자경이가 늘 아비 정을 받지 못해 아파했던 걸 제 새끼 귀하고 예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나 그런데도 나는 자경이를 무거운 짐작으로 여겼네 저 아이가 내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구나 이제 나는 꼼짝할 수 없겠구나 내 고향 부모 형제와 그 사람에게 나는 갈 수 없겠구나 어떤 땐 아이가 원망스러웠네 그런 내가 어디 아비이며 인간인가 자네 죽고 나서 자경이가 발걸음을 하지 않은 건 당연하네 나라도 그런 아비 보고 싶지 않을 걸세 매친하니 기가 막힐 텐데 내 오매암으로 자경이 밑으로 생겼단 아이는 세상 밖으로 나아 보지도 못했네 자네가 수퇴한 걸 알고 그날 이후 나는 오래도록 자네 곁에 가지 않았네 자경이 하나만으로도 짐이 무거웠네 그런데 또 하나의 짐이 얹힌다면 나는 영영 장전을 갈 수 없을 것 같았네 냉랭한 내 태도에 자네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없애려고 지붕에 올라가서 떨어졌네 죽을 각오를 하고 굴렀는데 뱃속 아이만 떨어지고 자네는 무사했지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고 나중에도 그 후유증으로 많이 고생 했네만 남들은 그랬다네 여자가 지붕에 올라갈 일이 뭐 있냐고 한창 산하지 않을 권장하던 때라 낙태를 아는 건 보건소만 가도 해결할 수 있었네 그런데도 굳이 지붕을 올라간 이유를 나는 알고 있었네 자네는 그렇게 해서 나에게 복수하고 싶었던가 보이 그러니 그러니 제 속에 품은 새끼를 아비의 박대에 못 이겨 죽인 어미 원하니 얼마나 깊었겠나 나처럼 없을 놈이 어디 있겠는가 자경이가 아직 아이를 가지 못하고 있지 않나 나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네 자네에게 가했던 내 행포가 결국은 내 자식에게로 향해 내 눈을 찌르는구나 싶어서 말일세 새끼를 뱃속에 품고도 죽자 살자 일부러 떼어낸 자네와 뱃속에 품고 싶어도 품을 수 없는 자경이 처지가 비수가 되어 늘 나를 향했네 잘 버려진 칼날을 두 손으로 잡고 있는 심정이라면 이해하겠는가 자네를 만난 때가 내 나이 서른다섯 이었네 열 살이나 많은 나 같은 남정 내를 만나 평생 가슴 아리 하면서 살아온 자네 인생이 고단하고 가엾다는 생각이 드네 자네는 내가 자네를 내 마음에 들려놓지 않았다지만 그건 오해였네 처음에 나는 혼인에 관심이 없었네 이북에 있는 사람 외엔 아무도 내 가슴에 들어오리라곤 생각도 못했네 하지만 자네는 달랐네 자네를 만난 후로 그동안 내가 지녔던 생각들이 조금씩 허물어졌네 어떤 땐 자네가 보고 싶어 일부러 자네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서 있을만치 매일매일이 자네로 가득 차있었네 그처럼 이미 가슴으로 들어와 버린 자네를 밀어낼 자신이 없었네 자네는 늘 내 마음에 있었네 내 몸 일부 같은 사람이었네 어느 누군들 자신 몸의 일부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겠나 그랬기에 어쩌면 더 무념할 수 있었나 보이 자네는 기밀머리 풀고 자식까지 낳아 기른 사람이었네 이북에 있는 사람이야 같이 할 수 없고 약조를 지키지 못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뿐이지 물론 젊은 날은 그 사람에 대한 연정이었을 테지만 세월 따라 그것도 점점 우상해지더이 단지 지나간 시절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었네 한때 곡진했던 내 연정이 허망하게 쓰러지는 게 아파서 애써 그 끈을 붙잡으려 했던 거지 나중에 알게 된 부모 형제 소식은 더 절망스러웠네 그동안은 혹시나 만날 날을 기약하며 한가닥 희망이라도 있었지만 영 글렀다는 좌절감이었네 그 사람 소식을 알고 돈과 물자를 보내준 것도 사는 게 딱하고 측은 해서였지만 실상은 억울하고 안타까운게 잃어버린 가족과 내 젊은 날에 대한 보상이었네 그 사람을 향했다기보다 나 스스로 집착한 위안이었고 지독한 자기현민이었네 자네도 알듯이 아주 많은 시간이 흘러 난 그 사람을 만났네 그도 다른 남정내와 혼인했을 거라 생각하긴 했네 그게 당연한 거지 그래도 가슴에 조금은 나를 담고 있을 줄 알았네 아니었네 이미 오래전에 그 사람은 나를 밀어냈었네 흐르는 세월같이 말일세 한세상 살아가는 건 참으로 알 수 없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 변하지 않는 건 없다는 것도 말일세 그걸 깨닫지 못하고 속절없는 미망에 휘둘려왔던 내 우매가 부끄럽고도 부끄럽네 여보게 열린 털 창문으로 보이는 저녁 하늘의 낙조는 어찌 저리도 텅 비고 쓸쓸한가 엄마의 글은 자경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취직이 돼서 가던 날 쓴 거였으니 30년 전이었다 어린 딸을 객지로 보낸 것에 미안하고 슬펐던 심정과 아버지를 향한 애증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뒤이은 아버지의 글은 엄마가 죽고 나누었었는데 글 속에 도저히 드러낼 수 없는 참담한 해안이 가득했다 노트를 들고 있는 자경의 손이 아까보다 더 떨렸다 뭘 어찌해야 할지 분간이 되지 않을 때처럼 심정도 우왕좌왕했다 지난 시간 동안 부모가 껴안고 고통스러워했던 크나큰 멍울이 거칠게 눈앞을 막았었다 그와 함께 대로 말렸다 눈물 콧물이 범벅되어 입안으로 흘러들었다 그와 함께 손흥색 해당하가 눈앞에서 얼음대는가 싶더니 너무 어려 기억에도 없었던 한 장면이 불쑥 다가들었다 아이를 베고 해당하던 물앞에서 헛구역을 쏟아내는 젊은 엄마였다 불현듯 자경의 젖가슴이 찌르르하며 멍울진 것처럼 딴딴해졌다 아이가 배고파 젖을 찾을 즈음 어미가 갖는 기척이 이럴 것인가 고여있는 흰 유즙이 금방이라도 분출될 것처럼 젖가슴이 견딜 수 없이 근질거렸다 그때의 엄마도 이 앞에서 이랬을 것일까 고통스러우면서도 뭔가가 채워지려는 포만감이 이랬을까 자경은 걸쳤던 옷을 훌렁훌렁 벗어던지고 젖가슴을 주무르고 싶었다 찰진 점토를 만지듯 살뜰히 주물러서 뽀얀 젖을 아이의 입에 콸콸 넘겨주고 싶었다 아이가 대착의 젖을 빨아대는 힘을 느끼고 싶었다 그러나 그 향망함은 채울 길 없는 허망함이었다 공기가 다 빠져버린 흐늘한 빈 풍선 껍데기일 뿐이었다 중절 수술을 하려고 수술대 위에 누워 독처럼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지던 마취약에 꼼짝할 수 없었던 지난 시간들이 옥지였다 몽롱한 몽롱한 의식으로 풀려가던 시야에 파편처럼 해체되어 박히던 수술실의 불빛만 새삼 확인되는 사실로 찌르듯 나무했다 자경은 맥이 빠지며 땅바닥에 그만 다리를 뻗고 주저앉아 버렸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음에도 여전히 끈을 놓지 못하고 질척이는 것 같아 씁쓸했다 자경은 얼굴에 흘러내린 눈물 코물을 옷자락을 끌어당겨 일부러 벅벅 닦아냈다 몸을 비틀리게 하던 구토끼는 조금 전보다 덜해졌다 얼음되던 해당화 덤불이 제대로 보였다 덤불은 지난 장맛비에 흙이 파여 뿌리 쪽이 많이 드러나 있었다 아버지는 해마다 장마가 끝나면 파인 덤불에 다시 흙을 메우고 돋아서 손을 보았다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아버지만의 열례의 행사였다 오래된 뜨거운 벽 아래서 죽자사자 해당화 뿌리를 파 뒤집으려 했던 젊은 엄마의 모습이 거기에 겹쳤다 그때의 엄마는 미처 알지 못했다 해당화 꽃이야 해마다 달리 피고 지지만 그 꽃을 이루는 줄기와 뿌리는 본질인 것을 그처럼 아버지 가슴을 지탱하고 있던 건 푸른 잎과 줄기와 뿌리였으며 수치는 바람결에도 맥없이 하르르 흔들리는 선홍색 호뽁이 아니었기를 엄마를 향한 아버지의 진정이 제발 그랬기를 바라는 간절한 간절한 기고가 자경의 내면에서 자욱이 피어올랐다 어느결에 해당화의 알싸한 짙은 향이 자경의 코끝에 숨이 는가 싶더니 가슴 안까지 밀려들어 요동치며 휘돌았다 동시에 그간 한껏 내뱉지 못했던 울음과 지난 날 부모의 울음이 꽃향에 뒤섞여 봇물처럼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왔다 짙은 향을 흩뿌리던 해동화 꽃들은 거기에 휩쓸려 뚝뚝 떨어져 내렸다 모든 게 차단되는 어두운 무덤에 갇히듯 범람하는 회안의 울음 속에서 선연하도록 이서진 작가님의 당신의 허공 긴 소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하수담은 또 다음 소설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